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02쪽의 지적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페이지 102쪽, 어, 100, 어, 102쪽이죠? 페이지 102쪽. 자, 페이지 102쪽입니다. 이쪽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어, 지적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정리가 관한 얘기도 아니죠. 이 지적정리 파트를 보게 되면 일단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자, 대장을 만들면 대장은 토지표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소유자 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대장을 보게 되면, 대장의 왼쪽에는 소재 충청도, 소총군 장옥산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100,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답, 면조 500 제곱미터, 소유자가 갑이다, 네 개. 그럼 지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가 있다면, 지적공부 대장이 있다면, 어, 자,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율로 바뀌었다 하게 되면, 이, 자,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면, 소유권을 갑에서 율로 바꿔야 되겠죠? 지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뭘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자 정리가 있어요. 소유자 정리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두 번째 얘기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 페이 사항이, 토지 페이 사항이, 우리가 바로 이 앞에, 토지 이동을 공부할 때, 자, 예컨대 만약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분할과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뭐가 바뀌고, 면적이 달라지고, 자, 당연히 뭐예요? 집원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기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에 따라 뭐예요? 이 토지 페이 사항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은 앞전에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등기, 등기 할 때,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 등기인데, 자, 이렇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이게 원래, 원래 전인데, 원래 전인데 뭐라고? 답으로 뭐예요? 답으로, 답으로 잘못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답을 뭐로 고쳐야 돼요? 전으로 고쳐야 되겠죠? 이것도 뭐예요? 토지 페이 사항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토지 다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등록 사항을 뭐 하는 거예요? 등록 사항을, 이렇게 등록 사항을 정정한다, 정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파트로 배울 게, 등록 사항의 정정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하게 되면, 자, 세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촉탁의 촉탁, 등기 촉탁의, 조기 촉탁. 이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자,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 완료 통지도,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예요? 소유권을 바꿔서, 다음에 세금 벗을 때, 의리단 사람한테 세금 벗으라고,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줘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이 두 개 있으면, 소등심의 치장 찍자.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는 대장이 중심이니까, 이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적 정리 후에,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정리 후에 통지를 해줘요, 통지. 그래서 이 촉탁과 통지를, 교과서에 따라서는, 자, 통지를 먼저 하고, 촉탁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서로 왔다 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에서는 촉탁을 맨 마지막에 하는데, 일단,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내용은 같으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적 정리해서 공부할 사항이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사항이, 소유자 정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교과서에, 자, 102페이지에 의의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의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좌표 등이 토지동으로 인해서, 자, 토지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접, 좌표 등, 자, 그런 내용들이 현재 실체화한 게요. 말 그대로 뭐예요? 논에다가 집쳐갖고, 대가 됐다는 게요. 자, 그래서 실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등기관리 통지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폐의 사항을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앞장에서 이제 살펴보고, 소유자 정리는 2절에서 꼭 다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102페이지에 지적 공부의 정리 대상과 방법,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와 작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자, 물론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지번이 변경되든 공부를 복구하든 신계등록 쭉 나오죠? 이동 있을 때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미 작성된 공부의 정리와 설 때는, 뭐예요? 새로이 작성한다,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뭐예요? 할 수 없을 때 다른 거 새로 작성해서 해야 되니까. 자, 근데 거기 한번 줄쳐보자니까. 103페이지에 쌍가리본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 써 있죠? 거기 쌍가리본은 뭐예요?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줄쳐봅니다. 소관청은 토지 이동 있을 때는 토지 이동 결의서를 소유자 변동에 따를 때는, 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결의서를 작성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뭐예요? 자, 하나의 이런 장부를 하나 만든다, 문서를 하나 만든다, 왜 그러냐면, 이 토지 이동 결의서가 논에다가 집주어갖고 대가 됐어요. 토지 이동 신청하죠? 지목변경? 그럼 이동 결의서를 하나 더 작성해서, 나중에 뭐예요? 지적을 정리할 때, 신뢰성을 확박해서, 아니면 공부가 이제, 지적 공부가 불이 탔을 때, 없어졌을 때, 자,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공부를 복구하는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작성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뭐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는 같아야 돼요? 내용은 같아야 되겠죠?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내용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디에서, 지금 뭐예요?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사망하시고, 아들내미 을이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아들내미 등기했죠? 보존등기 마치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예요? 통제한다, 그랬어요. 자, 등기완료 통제서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자, 보존등기 했으면 이제 보내주면, 소유권 보존사에 의해서 누가, 을이 뭐예요? 을이 이제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왜 보존등기였냐면, 2번 이전등기 누구한테, 병한테 땅 팔으라고 했죠? 자, 병의 소유권자 바뀌었어요. 보내줘라, 아니게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사에 의해서 누가 병이 됐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완료 통제 보내줘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무슨 결의소?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분명히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 등기완료 통제서를 보내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게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04페이지 있죠? 104페이지. 자, 쌍가루 3번, 지적소관총이 조사 등록에 의한 정리 절차에서, 앞에서 한번 등록상 할 때, 앞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거기 105페이지에, 이 지적소관총이 토지이동 현황을 집권 외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집권 조사에서, 자, 토지의 지목, 지번, 지목, 경계면적자표를 결정할 때,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작년 시험에 또 나왔겠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제목 중에 무슨 제목이 나오는 거? 이렇게 토지, 토지에 뭐예요? 이동이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우리 관내에 토지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 있죠? 이 현황을,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관총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어떤 얘기냐면, 자, 이 동자를 용자로 바꿔갖고, 이렇게 용자로 바꿔서 시험 문제 하면,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왔다. 이게 이거, 토지이동이지 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자, 토지이동이에요. 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수립할 때, 자,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유트부 장관이 승인이 필요하다,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반지축적,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국토유트부 장관 승인, 국토유트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없어요. 우리 시험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오면, 국토유트부 장관을 승인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대해서,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소관청에서 세금 제대로 거둘려고, 왜? 아, 전에다가 집 줘놓고 된대. 그걸 고치지 않았다니까요. 신청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뭐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있죠? 그 작년에도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인가는 꼭 한번, 자, 언급하고 넘어와야 되니까, 봐주자죠. 자, 그다음에, 거기 105페이지, 공부의 정리식이 나오죠? 공부 정리식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토지 실체 현황과 같게 공부를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자,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자, 정리하고자 할 때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정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동 뭐예요? 시기, 지적 공부 정리 시기, 시기가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앞에서 언급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축적 변경은, 자, 그 뭐예요? 축적 변경에 대해서 있죠? 축적 변경에 대해서, 그, 납부죠? 수령 시기가 완료되면, 그, 완료가 되죠? 자, 그, 완료일 있죠? 완료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 완료일, 완료 날짜가, 완료 날짜가, 자, 뭐하는 시기라? 그게 바로 토지이동 시기다. 이게,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끝나면, 그 축적 변경에서,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가 바뀐 것을 뭐 해줘야 돼요? 그, 확정 공고 날짜에, 확정 공고 날짜 있죠? 확정 공고 날짜에, 뭐하는 거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시기가, 축적 변경은, 확정 공고 1이다. 확정 공고 1이, 토지 등 시기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공사가 준공할 때 있죠? 공사 준공 1이다. 두 가지 이제,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봐주자죠. 자,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106페이지 뭐예요? 소유자 정리 있죠? 거기, 그, 106페이지 소유자 정리, 그, 1번 있죠? 그거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그래서 거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 등기관리통지서, 등기표정부, 등기사항 또는 뭐예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등기부와 대장이 두 개 있어서, 부동산은 하나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자, 등기부의 소유권자하고, 대장의 소유권자는, 뭘 가지고, 등기부 갖고 오셔라, 그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기등기일 때는, 항상 등기부가,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아니게요? 자, 그럼, 상가래 1번, 관할 등기관서에 뭐예요? 등기비를 통지한 정리 나오죠? 자, 우회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발료 통지 등의 소유자 정리할 때, 자, 그거 출첩수예요. 지적소 관청은, 등기부에 기대된 토지 표시가, 공부와 뭐하지 않을 때,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완료 통지서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시고, 있다 그러면 튼다, 아니게, 딱, 그 한 단어만 고친다, 아니게, 없다리, 이따로 고치면 튼다, 그 뜻을 관할 등기 통지한다,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라 한다, 아니게, 불법 통지,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는데, 보내왔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는, 이 지금 뭐예요? 이 대장은, 자, 누가, 이 소유권자, 소유자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리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자, 100, 다,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예요. 이 소유권자 의리라는 사람이, 답에다가 뭘 줬어요?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자, 본인이 뭐예요?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돼. 지목변경 신청을 60일까지 해야 되는데, 바빠요.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목변경 토지 등 신청을 안 했어요. 지목변경 안 하고, 누가, 병하고 뭐예요? 병하고 의라고 병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의락으로 등기했다는 거죠. 근데, 자, 지금 뭐예요? 이 답은 뭐로 바꾸죠? 답은 뭐예요? 답은, 자, 뭐로 이거? 대를 바꿔놨어요. 왜? 우리, 아, 잠깐만, 이 의리라는 사람이, 지목변경 신청해서, 대로 바꾸긴 바꿨는데,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을, 1개월 동안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충청도, 100, 다, 면적 뭐예요? 500, 제거 밑에요. 여러분, 자, 다시, 다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리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에 논에다가 뭐예요? 집을 줘갖고, 지목변경이 생겨서, 60일에 신청해서, 대로 바꾸었는데,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는, 그냥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지 않고, 않고 뭐라고, 답으로 둔 상태에서,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받지 말아야 되죠? 왜? 이 의라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 신청했을 때, 이 신청서 뒷면에, 뭐예요? 이 대장을 첨부하는데, 대장은 대고, 등기부는 답이라는 일이에요. 그럼 등기 받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수로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등기 완료통지를 보내왔는데, 완료통지서를 보니, 보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이 전제로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6페이지에, 쌍가리 1번의, 1번 위에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완료통지서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소관청이 등기부에 게재된 토지 표시가, 이렇게 완료통지서가 왔는데, 그 표시를 보니까, 자, 우리는 된대, 얘는 답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소유권을 정리 못하겠다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반대로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서로, 니네 등기부 고치라고, 자,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우리가 뭐예요?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한다. 이게 불부합 통지. 그래서 이 불부합 통지를 받고, 받고, 직권으로 무조건 표시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유자한테 1개월의 의무를 지어줘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렇게 쓰죠. 2번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우회의 불부합 통지를 받을 때는, 1개월 이내 명의자한테, 이 명의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인청이 없을 때는, 통지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직권하겠다니까요. 네가 안 하면, 1개월 이물을 줄 테니, 네가 하라니까요. 자, 이 명의자가 안 하면, 이제 직권으로 어기다. 2번 뭐예요? 충청도, 배, 면조고 배, 그다음에 뭐예요? 답을 뭐로 고치겠다니까요. 대로. 그래서 일부만 고치는 거, 그죠? 일부만 고치는 거, 우리가 이걸 부동산 표시 변경능기를 한다. 변경능기 있죠? 변경능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 거기 3번, 위에 이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관의 지치없이, 그 사실을 소관청에, 소유인 명의자에 알려야 됐죠? 다만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한테 통제하면, 이거 등기법은제에 표시 변경, 하여튼 직권으로 하면, 내용을 부동산 표제부가 직권으로 하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일 때, 한 사람한테, 저런한테 알린다.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뭐 얼마나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자, 하여튼 이 위에, 그 쌍가리 1번 중이에요. 그건 다시 별표해 주시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완료 통지를 보내왔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사항이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그래서 불바우 통지를 보내서, 대가 돼서 정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소유자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되지 않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가리 1번 소관청의 직권의 한 정리 있죠? 직권의 한 정리 나옵니다. 그래서 소관청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열람했죠? 공부와 등기부를 일치 여부를 조사해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면 뭐예요? 뭘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직권 정리하고 나서 있죠? 직권 정리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직권은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한테, 자, 지족공부와 등기부에 일치할 때 필요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자, 직권으로는 못하고, 소유자한테 요청한다. 그거 틀린 말이다. 직권도 가능하다. 물론 거기 2번에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하죠? 거기 무료로 한다. 수수료 무료 동그라미시고, 무료라고 했는데, 감경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감평 문제 한 3, 4년 전에, 감경한다. 나한테 감경을 깎아준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업무에 관련된 건 무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107페이지 보시면 신계등록 소유자 정리 나와요. 우리 앞에 신계등록 공부할 때 봤지만 신계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든 거예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고 대장에 있는 소유권은 등기부 같고 하지만 등기부가 아예 없이 최초로 뭐예요? 이렇게 신계등록 할 때는 누가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신계등록, 신계등록에 뭐예요? 자, 소유자는 뭐라고?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권 조사한다. 그래서 거기에 줄 치세요. 거기 2번에 뭐예요? 조금 함께 별표해 두시고 공부에 신계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 등록한다.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신계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자, 이렇게 꼭 외웁니다. 자, 국유재산에 의한 취득한 등록 있죠?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있죠?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경우에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죠? 그건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도. 국유화한다는 게요. 국유화할 때 당이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등록한다. 국유재산 소관청이 등록한다. 국유재산은 뭐예요? 소관청이 등록한다. 보자죠. 자, 아까 봤죠? 거기에 줄 치세요.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에서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에서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에서 작성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두 번째는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제목이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등록사항. 자, 그럼 이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뭐예요? 직권으로. 이렇게 직권. 직권정정 사유가 있고, 이렇게 직권을 하는 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뭐 하는 사유가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리하는 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권정정 대사항 중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 우리가 1번 일단 의미를 이해해 주세요. 자, 직권정정이라는 건 이렇게 뭐예요? 자, 물론 의인은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쌍가리오면 직권 대사항을 보게 되면 1번 토지동 정의결의서 있죠? 우리가 뭐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토지동 정의결의서 작성한다고 했죠? 이렇게 토지동 정의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다르게 2번은 모양 끝에 잘못 3번은 길어요. 자, 3번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 4번도 뒤에 잘못 5번도 다르겠죠? 잘못 다르게 공부에 정리됐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그걸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잘못 다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여러분을 꼬시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자,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있죠? 어, 그거 줄쳐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지족도미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이런 식으로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등록된 지족도미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이렇게 도면에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이 필지가 몹시 면적의 증감 없이 자, 면적의 무엇이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자, 경계 위치만 잘못 뭐예요? 잘못 등록이 돼 있다 이게 그 포인트는 뭐냐 하게 되면 면적의 뭐가 없어야 돼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게 자, 포인트가 뭐냐 하게 되면 면적의 뭐가 없다고 면적의 증감이 없이예요 면적의 증감으로 그렇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경계 및 면적의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다 틀린 말이야 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이게 경계 위치가 잘못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토지를 공부해 뭐 했는데 공부해 등록했는데 자, 예컨대 14,000 15,다 그다음에 뭐예요? 자, 예컨대 이 토지가 16, 대,고 그다음에 뭐예요? 17, 잡종기다 이렇게 잡종기 근데 자, 16, 대라는 토지를 공부해 등록할 때 처음부터 잘못 등록이 됐어요 자, 이래서 위치만 똑같이 뭐예요? 똑같은 크기로 뭐만 바꾸는 거예요? 위치만 바꾸죠? 그러면 이 위치만 바꾸니까 이 17 잡종지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 수입권자하고 16대라고 하는 토지 수입권자는 서로 면적에 증감이 없으니까 크게 뭐예요? 다툼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뭐예요? 자, 서로 간에 피해가 없는 것은 직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이 권자가 만약에 인적 경계가 안 보여요. 인적 경계가 잘못됐다. 그래요. 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양필치, 두필치에 이 경계 하나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인적 경계가 변경이 생기면 이쪽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면적이 뭐예요? 감소되죠? 그럼 피해가 돼요. 이걸 소유권자의 어떤 동의나 없이 고쳐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국가하고 얘하고 짰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럼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개인차 절대 못합니다. 직권정리를 할 수 없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감이 없을 때 뭐예요? 직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등장했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지적측량이 뭐예요? 지적측량이 뭐한 경우 측량이 잘못된 경우도 아니고 지적측량이 뭐한 경우라고 잘못된 경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얘기입니다. 그럼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자, 이렇게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얘기 나오는데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어, 무조건 뭐예요? 자, 사람들이 속더라는 게 왜 속냐면 잘못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측량이 잘못됐다 그래서 무조건 고치면 안 돼, 직권으로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자, 몇 번째 거기에 6번이라고 돼있죠? 주춰보세요. 지적측량 적부임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뭐하는 경우 정리하는 경우 이렇게 써있죠? 어, 정리하는 경우다. 정리하는 경우.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측량이 잘못됐을 때는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적측량이 잘 됐는지 어, 지적측량 지적측량이 뭐예요? 이게 적다한지 이게 적다한지 아니면 뭐예요? 부족다한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적부심사예요.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의한 어, 심사에 의한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있죠? 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의결결과 있죠? 의결 뭐예요? 의결결과로 뭐예요? 결과로 정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고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두 번째하고 있죠? 여섯 번째 그 내용을 잘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지 않죠? 그 다음에 쌍가루사 한 번 직권정정의 절차 써있죠? 절차 아니게 절차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여기 기억본도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이제 재작년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나오긴데 이해 하나 해두고 가자.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식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지치없이 등록사항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성과들을 작성해서 자, 토지동계를 작성하고 거기 줄 쳐보세요.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수요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인천할 수 있도록 사유를 뭐한다는 얘기야 이거 통제한다 서 있죠? 지치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권을 가로집어넣기 가로집어넣기로 지치없이 하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다 이렇게 한 번 시험 문제에 가로집어넣기 나왔는데 그냥 참고로 한 번 읽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백구페이지도 마찬가지. 니은 부분 한 번 줄쳐보시고 기억에 따른 등록사항인 정정대상 토지에 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거기 그걸 이제 가로집어넣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반전이라고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붉은색 있죠? 흑백반전 붉은색. 그러니까 틀리라고 자꾸만 그런 문제를 한 번씩 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흑백반전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 얘기죠? 붉은색. 그래서 우리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에 색 나오죠? 색 나오면 절대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적에서는 그렇다니까요. 붉은색이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흑백반전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게 지금 원래 글씨는 자 하얀지에다가 까만 글씨를 쓰죠? 하얀색에다가 까만 글씨.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방금 뭐예요? 이런 식으로 까만 데다가 자 이 흑백반전 바뀐다는 게 바뀌어. 흑백반전. 까만 데다가 까만 데다가 아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거 쓰는데 이 까만 데다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하얀 빈칸 이거 빈칸 있죠? 이거 빈칸. 까만색 까만 적에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빈칸하는 거예요. 이게 흑백반전이에요. 그렇게 이해만 해두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백구페이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랬죠? 신청 그래요. 토지표의 사항이에요. 간마디로 뭐예요? 자 인적경계 인적경계에 뭐예요? 인적경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이 생긴 경우다. 그러니까 인적경계. 자 인적경계 변경했으니까 자 이렇게 변경이 생긴 거죠? 여기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 이거 면적에 뭐가 있는 거 이거 면적에 증감이 있는 얘기다. 이게 면적의 증감이. 인적경계 변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자 경계의 면적이 뭐예요? 변경됐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말로 또 뭐예요? 경계 및 면적의 뭐예요? 경계 및 면적의 위치가 잘못됐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인적경계의 변경은 자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겼다. 자 경계 및 면적의 뭐예요? 위치가 잘못됐다. 다 같은 말이랬죠? 면적에 증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이럴 때 소유자 신청할 때 당연히 뭐예요? 인적 인적소유자 있죠? 인적소유자 이해관계네 승낙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뭘 안주면 승낙서 안주면 또는 뭐가 필요해요? 또는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는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자 109페이지 맨 아래 이렇게 쓰여있죠? 소유자의 신청에 정정해서 인적소유자의 경계가 변경이 생긴 경우 정정은 인적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별표해 주시고 2번도 별표하시고 넘겨보시면 자 110페이지 등록사항 정정신청 절차 그래서 자 그 자 이렇게 뭐예요? 승낙서나 판결서 이외에도 거기 1번 있죠? 줄 치세요. 뭐라고?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등록사항 왜? 자 당연히 뭐예요? 인적 경계가 바뀌니까 당연히 뭐예요? 경계도 바뀌어지면 면적의 증감이 있죠? 자 이것도 측량에 대한 자 인적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자 그 다음에 경계와 면적이 등록된 등록사항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뭐예요? 정정 측량 뭘 내라는 얘기예요? 측량 성과들을 제출해야 된다. 정량 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들을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자에 관한 정정 별표하시고 등기된 소유자의 표시에 대한 정정 말 그대로 자 뭐가 있다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뭐예요? 대장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대장 우리가 다 하는 말이에요. 기등기 자 그 다음에 기등록이에요. 자 그럼 기등기 기등록일 때 이미 대장이 이미 기자예요. 이미 등기부가 있고 이미 등록 대장이 있을 때는 이 소유권사 여기 병이고 여기가 뭐라고 의리면 이거 병으로 모자라는 게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뭐예요? 자 예컨대 자 만약에 뭐예요? 파주시라면 뭐가 맞다니까 이거 서울이 맞다니까 자 그러면 거기 상가를 1번 있죠? 자 거기 줄 쳐 보세요.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명백히 동그라미 치고 명백히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미등기 기등록이에요. 등기부는 없는데 신기등록으로 대장을 최초로 만들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명백히 잘못 썼다. 아니게 잘못 썼으면 뭘 갖고 하라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사 확보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어 이건 이제 미등기 아무 등기부도 없고 아 이 미등기 미등록 아 이게 식죠? 아 이게 지금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진 상태라면은 기등록이죠? 만들어지고 잘못 썼을 때는 뭐예요? 명백히 잘못 썼을 때는 가족사항 뭐예요? 가족사항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갖고 하는 거지만 미등기 미등록은 등기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규 등록을 하는 거죠? 이때는 아까 누가 누가 소 관청이 뭐예요? 소유권을 뭐예요? 조사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구별하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 있는 이 대장의 소유권은 등기부 같고 아무것도 없는 신규 등록은 소관청이 실의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관청이다. 미등기 대 이제 신규 등록에서 대장을 일단 만들었어요. 대장 만들었는데 명백히 잘못 기재했다. 잘못 기재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건 가정관계 등록부 갖고 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당연히 바뀐 걸로 본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바뀐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111페이지 그 통제하고 촉탁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